아, 원래 모델이, 원래 모델이었죠. 저게 몇 년도예요?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저게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이현희 씨랑 같은 업계네요. 그랬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요. 시기가 많이. 배정남 씨 이런 분들 전에 개성 있는 모델이었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둘이 번거려, 이렇게. 둘이 번거려, 이렇게. 이렇게 앉아. 어머, 어머, 어머. 누구 모르게 앉아. 우와, 진짜 웃기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게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동일이랑. 어떤 게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아프카라운드. 아프카라운드라고. 아, 아프카라운드. 아프카라운드. 그녀의 토고였습니다. 차이수도 간다, 간다. 트트카리아 대한민국. 땡큐 베리 마트 대한민국. 그래, 옛날에 저기 아프리카 갔었잖아. 토고 갔잖아, 토고. 이거 때문에 그래도 찰스가 그래도.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인이 됐죠. 찰스, 원상진. 축하드립니다. 오, 신인상도 받았어? 신인상도 받고. 오, 신인상도 받고. 이성진이랑 같이? 정말 태어나서 상 처음 받아보는데요. 개근상도 못 받아봤습니다. 지금 막 떠오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토고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지 몰랐습니다. 고답을 하나도 못 받았네요. 그 찰스 씨가 혼자 남들의 계보를 이유로 나왔다고 하는데. 아니, 이봉원 씨는 좀 어떻게 찰스가 후계자로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누군지는 아세요, 근데? 저 사실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찰스 대본을 깼길래. 아, 진짜 몰랐어요? 어, 진짜 그래서 무슨 영국 왕은 찰스잖아. 영국 왕 찰스. 찰스하고 저희가 같이 영어 공부하는 저기 피부 비뇨기과 저 후배가 있는데. 비뇨기과 후배. 피부 비뇨기과. 피부 비뇨기과. 그 친구 영어 이름이 찰스야. 찰스, 찰스. 내가 데이비드고. 아, 데이비드, 데이비드 찰스. 아, 찰스와 데이빗이 만났네, 오늘. 근데 오늘 저기 영상을 보면 형님하고 약간 동동상력 같은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예.